자 전국의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그리고 무엇보다 예비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영역 김기훈 선생입니다 자 해설 강의는 이제 기본적으로 수능시험을 치른 학생들보다도 그들은 답만 맞추면 되니까 자 이제 우리 예비 고3 그리고 또 이제 당장 나는 N수를 해야 되겠다 결심한 그런 수험생들을 위해서 강의가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수능의 본질에 맞는 문제풀이도 하지만 지금 이 강의를 하는 시점에 있어서 얼마 안 가면 전국의 예비 고3들이 이제 2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치르게 될 거고 그리고 아마도 대부분 학교들은 이 수능 지문을 변형한 문제를 내신에 출제하겠다 하는 그런 학교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수능 문제에 대한 해설에다가 영어적으로도 중요한 것까지 이렇게 두 가지의 투 트랙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걸 갖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해설 강의 이제 중간중간에 수능의 특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총평과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2024학년도 또 예비 수험생들한테 의미 있는 이게 출발점이요 시작점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런 방향성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설 강의가 또 처음인 친구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나는 전 문항을 해설하지 않아요 일단 리스닝을 리스닝 전문 선생님이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너무 쉬운 것들은 건너뛰고 그러니까 변별력이 전혀 없는 것까지 우리가 해설 강의하면서 서로 시간업이 할 필요 없으니까 자 2024 구간 20번부터 24번까지가 주장하는 바 그리고 함의 추론 그리고 요지 주제 제목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대의 파악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 묶음으로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자료라든가 도표라든가 이런 사실적 이해에 대한 거 그냥 이제 읽으면서 진위 여부를 따져가면 되는 거니까 그것도 역시 설명이 필요 없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하고 이제 29번의 어법성 판단 30번의 어휘 그래서 2930 구간 자 그리고 이제 뭐 해마다 수능이면 모든 변별력은 다 거기서 나타나는 3142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3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절대구간 2024로 가요 자 대의 파악 결국 우리가 수능 독해라 하는 것이 대학에 진학해서 전공 학문을 수학 받아들이는 데 있어 자 이제 기본 소형으로서 영어 독해력 영어 실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를 평가한다고 했을 때 일단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읽어서 제일 먼저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대의 그러니까 메인 아이디어를 파악하는 거죠 자 그거를 묻는 문제들 들어갑니다 자 먼저 이제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나왔는데 자 우리가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정답률을 보면 이제 80% 상당히 높았죠 뭐 변별력이 없는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제 2024 구간을 잡아놨으니까 확인을 할 거예요 자 이제 문제에 있어서 이제 필자의 주장하는 바를 묻는다고 한다는 것은 자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문학을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지문을 문학과 비문학으로 한번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다시 비문학을 뭐 실용문 같은 거 빼고 보자면 기본적으로 주장을 펼치는 논설문이던가 설명하는 설명문이죠 주장하는 바를 묻고 있다는 얘기는 이건 논설조의 어떤 주장이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주장이 해야만 한다 뭐 하는 게 필수적이다 뭐 이런 식의 어 또 명령문 해라 하지 말아라 자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문장을 읽어가면서 자 이것이 그냥 팩트인지 아니면 오피니언인지 자 그거를 우리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들어갑니다 At every step in our journey through life 자 이렇게 여기까지가 전면구고 어 라이프까지가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주어 동서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모든 단계 우리의 삶의 여정에 삶을 통한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자 우리는 정션을 만나게 돼 근데 정션이라는 말이 원래 이 교차점이나 접합점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뜻을 줬죠 친절하게 어 그냥 분기점이라고 줬어요 분기점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어떤 분기점이냐 many different pathways 많은 다양한 길 통로들을 지니고 있는 그런데 그 길들이 어때요 leading into the distance 멀리로 뻗어나가는 자 그런데 그냥 이제 팩트죠 아직 주장 안 나옵니다 each choice involves uncertainty 자 각각의 선택은 불확실성을 수반하는데 뭐에 대한 불확실성이냐 about which path 하는데 잘 봐야 될 게 여기서 위치랑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의문 형용사를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about의 목적으로서 명사실을 이어주는 거야 그래야 독해가 정확하게 되죠 which path 어떤 길을 어떤 길이 will get to your destination 당신을 당신의 목적지로 이끌어줄지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는데 자 trusting our intuition to make the choice of an answer with us making a suboptimal choice에서 자 여기서 이제 필자의 주장이 일단 시작되고 있죠 근데 문제점이네 그건 분명히 문제점이야 왜 자 intuition이란 말은 직관인데요 우리의 직관을 신뢰하는 거야 to make the choice 자 우리가 선택을 하는 데 있었어 자 그러한 선택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목적지로 향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길을 택할 것이냐에 대한 선택이 될 텐데 자 그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직관을 신뢰하는 것은 자 end up with us 그러면 결국 뭐하게 되다 하는데 자 우리가 의미성이 좋아요 making a suboptimal 자 뜻이 주어져 있지만 자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optimal이란 말은 최적의 그리고 sub이란 말은 항상 언더의 개념이니까 자 최적이 최적 바로 아래 있는 거니까 이제 차선이죠 차선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결과를 종종 가져오게 돼요 이건 문제점이죠 그치 그냥 직관에만 우리가 의존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최선이 아닌 차선책으로 이르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점이 있으면 당연히 해결책이 와야 되는데 problem이란 얘기야 자 turning the uncertainty into numbers 하고 자 뭐가 나오겠어요 해결책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삶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것을 수치화하는 것 그것이 has proved a potent potent란 말은 강력한이죠 powerful이야 자 강력한 방법임이 입증되었는데 자 뭐냐면 어떤 방법이냐 자 그게 analyzing the path and finding the short curve to your destination 그러한 길에 대해서 인생에서 취해야 될 미래에 대한 목표로 향한 길을 분석하고 그리고 shortcut 이란 말은 지름길이지 당신의 목적지 인생의 목표에 대한 지름길을 찾아내는 그러한 강력한 방법임이 판명되어 왔대요 자 그러니까 막연하게 직권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나의 진로를 결정할 때에는 이렇게 수치화하라 하는 이러한 지금 솔루션이 제시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지면서 the mathematical theory of probability probability라는 말이 확률이죠 수학의 확률 이론 그러니까 결국 보다 구체적으로 이 인생 확률에 대해서 성공 여부를 이 평가를 수치화 시켜놓고 자 그렇게 더욱더 이제 가능성이 높은 걸 따라간다고 했을 때 뭘 활용하려면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수학의 확률론을 이용을 해서 아 이렇게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좀 더 높으니까 이걸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리스크를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자 이 탁월이 기능은 당연히 the mathematical theory of probability 이러게 되겠지? 이러한 수학의 확률론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미래에 대한 이 진로를 선택하는 데서 각각 따르게 되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해서 뭐 이 정도까지 하게 되면 방금 앞에서 얘기를 했었던 이런 솔루션에 대해서 보다 구체화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필자의 주장 끝난 거죠 하나의 패러그래프에서는 오직 하나의 주제만을 다루기 때문에 뭐 또 다른 얘기가 이 패러그래프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쓱 우리가 스키밍 훑어보기만 하더라도 역자분결사 같은 거 없고 따라서 자 성공적인 삶에 의해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건 너무 이 지문에 다루고 있는 범위에 비해서 넓은 것 투 제너를 한 것이라 답이 될 수가 없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자신의 직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자 이렇게 되면 차선책을 고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문제 얘기를 했고요 더 나은 선택을 위해 성공 가능성을 수치적으로 특히 확률론을 활용하라고 했으니까 자 3번이 답이 되겠죠 그치? 어렵지 않게 여기까지 읽었으면 해결이 됐을 거예요 항상 이런 그 하나의 달락에서는 오직 하나의 주제만을 다루기 때문에 출제자가 질문하는 바 출제한 의도에 따라서 아 이 정도면 충분히 정답에 대한 근거가 됐다 싶으면 뭐 마저 다 읽지 않더라도 큰 무리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사실 이 EBS 연계 EBS 연계에 대해서 이제 말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정말 무색해졌어요 왜 또 뭐 평가원에서 발표를 하면서 뭐 간접 연계가 뭐 몇 프로 됐다고 하는데 왜 그런 숫자 노릇을 하는지 조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 의미 없습니다 EBS 연계라는 건 자 근데 이제 EBS 연계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작년부터 나타나고 있는 급격한 현상은 수험생들의 상당수가 시간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영어에 대한 유창성이 대단히 뛰어나서 그냥 뭐 우리말 국어 지문을 읽듯이 그냥 유창성 있게 독해를 한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뭐 다 읽어도 자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그냥 정답에 대한 근거가 확실한 부분에서 그걸 끝까지 내가 막고 품겠다 해서 다 그냥 꼼꼼히 콕콕콕콕 한 단 한 단을 찍으면서 읽겠다는 이런 자세를 보이면 자 우리가 시험지가 8페이지인데 7페이지 41번에 요양문 완성 채 못 풀었는데 자 5분 남았습니다 감독관이 이런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건 빨리빨리 넘어가면 돼요 자 그래서 문제 풀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면 되지만 내가 약속을 했죠 요게 이제 기말고사에서 내신으로 활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문에 대해서 영어적으로 짚어야 될 걸 조금 더 본다면 자 the strategy is to analyze all the possible scenarios that future holds 전략은 바로 자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분석하는 거죠 미래가 지니고 있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병렬고시로 열리는 거야 what proportion of them 자 그러한 것들 중에 어떤 비율이 어느 정도의 비율이 lead to success or failure 성공이나 실패로 이르게 할 것이냐를 파악해 보는 거고 this gives you a much better map of the future 이것이 당신한테 훨씬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지도를 제시해 줄 텐데 그게 어떤 지도냐면 on which to base your decisions 당신의 결정에 대해서 좀 기반을 둘 그러한 미래에 대한 보다 훨씬 더 나은 지도 자 그리고 about which path to choose 하고 나왔는데 자 요거는 about 다음에 나오는 것이 which path to choose가 여기서 which가 이제 의문 형용서를 쓰이면서 자 이 what 명사 투부정사 그리고 which 명사 투부정사 했을 때 자 항상 what은 막연하게 무엇이고 which라는 것은 정해진 것 중에 이 중에 어떤 이라는 선택을 나타낼 때 쓴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그리고 이것들은 의문 대명사로도 쓰이지만 이렇게 뒤에 형용사가 올 때는 의문 형용사로도 사용이 되죠 그래서 one 명사 투부정사는 무슨 명사 그냥 막연하게 무슨 명사를 투부정사 해야 될지 이런 의미가 될 것이고 which 명사 투부정사 그게 되면 정해진 것 중에 이 중 어떤 명사를 투부정사 해야 될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여기서 이제 which path라고 나와 있는 것은 의문 형용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와서 명사 9를 이루며 전치사 about의 목적으로써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which의 정체는 무엇이냐 이때 위치의 정체 이건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럼 관계대명사라고 한다면 관계사절이 이어져야 될 텐데요 뭐냐면 자 훨씬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지도인데 you should base your decisions 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you should base 하고 관계사절이 와야 될 걸 이 관계사절에서 주어 동사에 이끄는 절을 투부정사로 바꿔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계사절이 추격되어 있는 자 그러한 말하자면 구가 돼 버린 거지만 자 이러한 형용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성격이 달라요 아까 우리 앞에서 나왔던 거 요거 의문 형용사로 그랬죠 which path를 이끌고 있는 거고 자 이거는 관계대명사고요 그리고 여기서 which라는 것은 또 의문 형용사로 사용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시험에서 이제 뭐 밑줄친 위치의 용법과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이제 요 따위로 출제하기에 좋은 그런 거탈을 담고 있어서 그냥 언급해 봤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그리고 이 지금 이제 주석으로 이렇게 뜻을 달아주는 게 좀 중구난방이야 정션 정도 하게 되면 이건 교차점 접합점 또 이제 우리가 길에 있어서 뭔가 이 나들목 뭐 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암기가 돼야 돼 형광편에 비해서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석에 줬다고 하더라도 다음번 시험에서는 그냥 아는 걸로 간주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suboptimal 하고 나왔는데 좀 전에도 지문에서 얘기했지만 자 이게 뭐 난생 처음 본 단어가 아닐 거예요 optimal이란 말이 이제 최적의 가장 적합한 이런 뜻이고 이제 이 여기다가 뒤에 봉사점미사를 붙여서 optimize가 되면 이제 최적화하다 이런 얘기예요 뭔가를 가장 적합하게 만들다 그래서 sub란 접사 붙으면 이제 당연히 다시 얘기하자면 under의 뜻으로써 그거보다 뭐 공간적으로도 아래일 수도 있지만 수준이라든가 그런 게 좀 아래에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 같은 나라가 엄청나게 큰 면적이라서 아 대륙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영어로 하면 subcontinent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차선이라고 얘기했을 땐 당연히 뭐 the second best 하고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많이 생각되는 편이죠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